남은 콩대들은 다 잘랐습니다. 나중에 쓰려고 하나 남기고 남은 콩대들은 다 잘랐습니다. 유튜버의 길이 힘드네요. 오랜만에 냥이도 따라 나왔어요. 강아지들과 밀린 인사도 나누고 남은 콩대를 가져와서 마당에 말리면 끝. 다 말린 콩대를 두들깁니다. 나달이 떨어져 모이고 붙여있는 나달들을 까내려가다 보면 어느새 바닥에 검은 콩이 가득일 줄 알았지만 양이 그렇게 많지 않다. 콩은 걸음을 안줘도 잘만 자란다던데 콩이는 걸음도 안주는 거라며 웃지요 아직 많이 남았다. 그렇게 한 볼의 하루가 또 지나간다. 더 잘해보니까 흑뒀 흑뒀 한글자막 by 한효정